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콜트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팀 브롤러 셋 모두 가운데 핫존으로 이동해서 위쪽 핫존에서 전투 없이 점유율 올려갑니다 15%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발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발리를 먼 거리에서 처치합니다 점유율 30%로 앞서갑니다 상대팀 발리 두 번째로 처치합니다 상대팀 발리가 세 번째로 처치하고 처음 죽었습니다 위쪽 핫존을 차지하기 직전입니다 위쪽 핫존을 점령합니다 가운데 핫존에 차지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발리의 특수 공격을 막고 죽었습니다 가운데 차지하면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까지 5%에 남았습니다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